오늘의 주인공은 요 가운데 있는 아이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전자레인지 솔루션 세트하고 스몰 세트를 찍었어요 요 세트 구성 안에는 얘가 없습니다 원양 탑파레인지 2단이고 소비자가 18만 2천원짜리에요 18만 2천원짜리인데 50% 대박 세일합니다 50% 세일을 하고 거기서 10% 또 추가 멤버가 할인을 받으시면 여러분이 18만 2천원짜리를 얼마에 만나실 수 있냐면 8만 1천 9백원에 만나실 수 있어요 너무 대박이죠 자 소재는 울트라손이라는 정말 최고급 프리미어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이너스 20도 그 다음에 내열 200도까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활용을 하실 때는 용량은 1.5리터고요 밑에다가 조리를 하시면서 위에다가 찜을 하시면 되는 건데 찜기가 요렇게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자 보이세요 혹시 원형으로 쭉 둘러져 있어서 홈이 다 파여 있어요 요렇게 수증기가 위쪽으로 올라오도록 요렇게 되어 있고 밑에다가는 뭐 계란찜이라던가 아니면 뭐 두부조림 고등어조림 불고기 뭐 보쌈 그라탕 뭐 잡채 무궁무진 하죠 어 그런걸 하시면서 위에다가는 살짝 데치는 거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양배추 데우셔도 되고 뭐 브로콜리 같은 거 하셔도 되고 단호박을 찌셔도 되고 고구마 감자 같은 거 올려서 쪄서 드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2단으로 활용을 하시면서 위에 겉뚜껑을 요렇게 덮어서 렌즈에 돌리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이 두 가지 요리를 간단하게 렌즈 안에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속뚜껑을 올려서 여러분들 렌즈에 돌리시면 안 돼요 얘는 밀폐를 시키는 아이예요 밀폐를 요렇게 시켜서 내가 좀 보관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냉동실에 넣어도 되고 냉장실에 넣어도 되고 실온에 보관을 하셔도 되는 거예요 속뚜껑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어 렌즈에 돌리실 때는 뭘로? 네 겉뚜껑을 올려서 데우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얘를 꼭 덮어서 렌즈에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돌려서 얘를 올려서 돌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뭐 조기 같은 거 데우실 때는 요렇게 지금 밑면이 요게 지금 높이가 굉장히 낮잖아요 여기에다가 조리를 하셔도 괜찮아요 요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요렇게 해서 뭐 굴비라든가 아니면 뭐 고등어나 갈치 같은 거 살짝 데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조리를 하셔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용기가 왜 좋으냐면 저 같은 경우는 라면을 끓이고 또 뭐 잡채 같은 거 하고 계란찜 같은 거 하고 할 때 간단하게 뭐 단호박 같은 거 찔 때는 또 다른 용기에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2단으로 여러분이 두 가지 요리를 동시에 간단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용량이 좀 크잖아요 1리터보다는 훨씬 더 크니까 1.5리터 약간 여러분이 넉넉하게 하실 때는 요 용기를 활용하시면 너무 좋다라는 거 근데 얘가 저번에 세일을 할 때는 이렇게 많이 세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이 훨씬 더 좀 저렴해요 저번에 사신 분들한테 제가 너무너무 죄송한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제가 뭐 제 마음대로 세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못 사신 분들 또는 하나 정도 내가 써보니까 너무 좋다 추가로 또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이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원형 타파 렌즈 2단 18만 2천원인데 여러분이 내시는 금액은 얼마? 멤버가 적용을 해서 8만 1,900원에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렌즈 용기는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좋아요 렌즈 용기는 내가 한두 개 있는 것보다 좀 두세 개 있는 게 좋고 두세 개 있는 것보다는 네다섯 개 있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불 앞에서 일일이 냄비에다 끓이는 것도 좋지만 냄비에다 끓여서 조금 남은 거 보관하실 때 간단한 조리를 하실 때는 이 용기를 활용을 하시게 되면 주방에 있는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되지만 영양소 파괴 없이 여러분이 드실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2단, 이 지금 원형 렌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찜기를 따로 활용하지 않으셔도 이 구성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너무 좋은 개입니다 18만 2천원짜리 60% 세일을 해서 여러분이 만나실 금액 8만 1,9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.5리터짜리입니다 1.5리터 중형은 1리터짜리예요 크기를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될까 또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얘는 중형은 1리터 얘는 2단짜리는 1.5리터입니다 이 밑에 거 용량이 이렇게 해서 찜기까지 같이 2단으로 여러분이 잘 활용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시섭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도 되지 않잖아요 정말 이 구성은 대박이다 여러분이 꼭 한번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가격으로 꼭 만나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품은 분명히 제가 가지고 나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빨리 품절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둘러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